1. 식품을 경유하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반감기가 길고 칼슘과 유사하여 뼈에 축적되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선 핵종은 1. 스트론튬 90 2. 식품공전상 장기보증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병 통조림식품의 주석기준은 4. 150 이하 3. A군 베타용 열성 연쇄상구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경구전연병은 2. 성홍열 4. 식품 내에서 곰팡이의 발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4. 우유가 변패되는 경우 세균보다 먼저 발생한다 5. 다음 중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시 비에리형 차아염소산으로 존재하는 양이 가장 많을 때의 pH는 1. 폐하 4.0 6. 보조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식품 중에 효소작용을 증진시켜 품질을 개선한다 7. 다음 중 유독성분과 연결이 오른 것은 2. 면실유 가시폴 8. 소독제와 소독시 사용하는 농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3. 알코올 36% 수용액 9. 미생물과 관련된 식품 보조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4. 몰식 자산 프로피 10. 다음 중 아래의 설명과 관계 깊은 인수공통 감염병은 2. 랩토스피라증 12. 표준한 천배지의 조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락토스 12. 미생물 검사를 요하는 검체의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무균적으로 채취하더라도 검체를 소분하여서는 안된다 13. 야토병의 원인기는 4. 프란시셀라 틀러렌시스 14. 다음 물질 중 바람성을 야기시키는 물질과 거리가 먼 것은 4. 마비성 폐류독 15. 아래의 반응식에 의한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식품 첨가물명과 주요 용도를 옳게 나아야 한 것은 4. 프로피온산 나트륨 보존료 16. 역학의 3대 요인이 아닌 것은 1. 가면경로 17. 식중독 역학 조사의 단계로 오른 것은 1. 건병조사 원인식품 추구 원인 물질 검사 18. 방사능 물질과 방사선 조사에 의한 인체와 식품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감기가 짧을수록 위험하다 19. 다이옥신이 인체 내에 잘 축적되는 이유는 2. 지방에 잘 녹기 때문 20. 특수독성 시험이 아닌 것은 4. 급성 독성 시험 21. 무기업률 작용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3. 항산화성 증대 22. 두유 제품에서 콩비린내가 날 때 다음 중 어떤 성분이 냄새 성분과 결합하여 냄새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가 2. 사이클로덱스트린 23. 유지의 자동산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분 중 산폐양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성분은 1. 저그발대이드화 안물 24. 식품의 회분 분석에서 검체의 전처리가 필요 없는 것은 3. 공료 25. 유지의 산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것은 4. 비누화가 26. 일반적으로 육류의 맛은 단백질 가수분해물인 아미노산에 의해 지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아미노산 외에 중요한 또 하나의 맛성분은 ATP가 분해되어 생성된 것이다 이것은 어떤 물질인가 3. 이노지닉 애시드 27. 다음 중 전단속도와 전단능력이 정비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뉴톤 유체의 식품은 2. 포도당 28. 식품의 관능 검사에서 특성 차이 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3. 이전비 교검사 29. 조지방 정량을 위한 소스리트에 사용되는 용매는 1. 에테르 30. 콜라겐의 기본적 구조 단위는 4. 트로포컬라겐 31.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2. 시아닌 32. 밀가루 반죽이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측정하는 기기는 1. 익스텐소 그래프 33. 식품의 냄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4. 메일라드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OHMF는 달콤한 향기 특성이 있다 34. 다음 서류 중 주요 고용 성분이 다른 하나는 1. 돼지감자 35. 쌀을 도정함에 따라 그 비율이 높아지는 성분은 2. 전분 36. 효소적 갈변 반응과 거리가 먼 것은 1. 멜라노이딘을 형성함 37. 자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는 4. 인버테이스 38. 식품 내 수분의 증기압과 같은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부터 수분활성도를 구하면 3. 퀴티어 39. 유지의 중성지질에 붙어있는 지방산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여 분석할 때 유지의 처리 방법은 4. 중성지질을 지방산 네티스터로 유도체화시킨 후 GC에 주입한다 40. 단백질의 열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표면 장력 41. 음료용 코코아의 알칼리 처리와 레시틴 코팅을 한다면 여기서 레시틴의 주된 기능은 2. 용해성 증가 42. 두부의 제조 원리로 가장 오른 것은 1. 콩 단백질의 주성분인 글리신인을 묽은 염료용액에 녹이고 이를 가열한 후 다시 염료를 가하여 침전시킨다 43. 주로 대두유 추출에 사용되며 원료 중 유지함량이 비교적 적거나 1차 차교한 후 나머지의 소량 유지까지도 차교하기 위한 2차적인 방법으로써 유지의 해수율이 매우 높은 차교 방법은 1. 용매 추출법 44. 다음 중 육가공 제조 시 필요한 기구 및 설비가 아닌 것은 4. 균질기 45. 20% 유지성분을 함유하는 콩 200kg을 2%에 유지를 함유하는 용매 미셀라 200kg으로 추출한 결과 20%에 유지를 함유하는 미셀라 160kg을 얻었다 이때 추출 잔사에 잔존된 유지량은 몇 케이지인가? 3. 12.0kg 46. 냉동 사이클의 순서로 오른 것은 1. 팽창 증발 압축 응축 47. 대형 포장 아이스크림 제조에 알맞은 오버런범위는 4. 90 ±10% 48. 과체류를 블렌칭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향미 성분을 강화한다 49. 햄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염지는 15도씨 정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0. 마이너스 10도씨의 얼음 5kg을 가열하여 0도씨의 물로 녹였다 그 후 가열하여 물을 수증기로 기화시켰다 포화증기는 100도씨이다 이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4. 양 15145kJ 52. 전분의 분해 정도가 진행되어 D가 높아졌을 때의 현상이 아닌 것은 4. 평균 분자량이 적어져 3투압이 낮아진다 52. 다음 중 팽화 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세포가 파괴되어 연하게 되는 동시에 팽창되는 곡물 53. 쌀의 도정 정도를 표시하는 도정률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2. 도정된 정리의 무게가 현미 무게의 몇 퍼센트인가로 표시된다 54. 식품의 냉동 저장 중 일어나는 변화로서 냉동해와 거리가 먼 것은 1. 산화방지 55. 연유제조 시 예열 과정에서 농축 공정보다 더 높은 온도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4. 영양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56. 냉동식품을 해동시키면 식품이 본래 보유하고 있던 액체가 해동 과정에서 식품으로부터 유출된다 이 액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2. 드립 57. 식품 공전상 액상 포도당의 D2기 규격은 4. 80.0 이상 58. 초콜릿 제조 시 블루밍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은 1. 템퍼링 59. 빵을 제조할 때 반죽의 숙성이 지나칠 경우 나타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2. 반죽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60. 식물성 유지의 정제 공정에 대한 순서로 오른 것은 1. 원유 탈검 탈산 탈색 탈취 62. 플라스미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세균의 성장과 생식 과정에 필수적이다 62. 미생물 세포의 핵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세포의 증식이 왕성할수록 RNA 함량은 감소한다 63. 용균성 박테리오파아지의 증식 과정으로 올바른 것은 2. 흡착침입 핵산 복제파지 입자조립 유흥균 64. 다음 중 버섯의 증식 순서로 오른 것은 4. 포자균사체 균내 균포균병 균린균상각 65. 포도당을 과당으로 만들 때 쓰이는 미생물 유소는 2. 글루코즈 아이소머라스 66. 다음 중 유성생식이 불가능한 것은 1. 세균류 67. 천자배양에 가장 적합한 것은 4. 혐기성균의 배양 68. 곰팡이의 분류나 동정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2. 편모의 존재와 형태 및 위치 69. 유전자 조작에 이용되는 벡터가 가져야 할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가능한 크기가 커야 한다 70. 당화효소를 분비하여 전분을 직접 발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효모는 3. 사케로마이시즈 디에스타티쿠스 71. 메가, 곡류, 빵 등 여러 식품에서 발생하며 특히 고구마 연부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은 1. 리조프스 니그리컨즈 72. 유기화합물 합성을 위하여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광동리명 양생물은 탄소원으로 무엇을 이용하는가 2. 이산화탄소 73. 김치 숙성에 관여하지 않는 미생물은 74. 호모젓산균과 혜테로젓산균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3. EMP 경로에 따라서 포도당 EMOLE에 대해 EMOLE의 ATP가 생성되는 것이 호모젓산 발효이다 75. 남조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2. 진액세포이다 76. 식품 중 세균수 측정을 위해 시료 25g과 멸균식염수 225ml을 섞어 균질화하고 시험액을 다시 10배 희석한 후 1ml을 취하여 표준 평판 배양하였더니 63개의 짐낙이 형성되었다 세균수 결과는 3. 6310g 77. 생산하고자 하는 대사산물이 생합성 경로의 최종 생산물인 경우 최종 생산물을 고농도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이주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2. 아날로그 내성 변이주 78. 당의 분해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TA 사이클에서 DI 드로건 아스의 수소를 수용하는 조효소는 모두 나드이다 79. 유당배지를 이용한 대장균군의 정성검사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2. 추정시험 확정시험 완전시험 80. 다음 중 운동성이 없는 식중독은 4. 클클로트리듐 퍼프린전스 81. 미카엘위스 상수 킬로미터의 값이 낮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 효소와 기질의 친화력이 크다 82. 추정 제조 시 단식 증류기와 비교한 연속식 증류기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 연료비가 많이 든다 83. 당미래 알코올 발효 시 밀폐식 발효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운전 경비가 적게 든다 84. 고농도 유기물의 폐수처리 시행하는 메탄 발효법은 어떤 처리법에 해당하는가 3. 혐기적 처리법 85. 세포막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단백질을 합성한다 86. 글루테믹 애시드를 발효하는 균의 공통된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3. 생육인자로 비오틴을 요구한다 87. 당미를 원료로 알코올 발효를 하고자 할 때 당의 농도를 몇 브릭스가 되도록 희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3. 20에서 22 브릭스 88. 정미성이 없는 뉴클레오티드는 2. 오디옥시드닐릭 애시드 89. 혐기적 상태에서 해당 작용을 거쳤을 때 포도당 1MOLE에서 몇 몰의 ATP가 생성되는가 1. 이몰 90. 과일주 향미의 주성분은 3. 에스테루화합물 91. 아앙산 펄프 폐액을 이용한 휴모균체의 생산에 이용되는 균은 1. 칸디다 유틸리스 92. 다음 중 전자전달체로 작용하고 있는 나드플러스, 네이트플러스의 조요소로 작용하는 비타민은 2. 리코티닉 애시드 93. DN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G와 C의 함량이 높을수록 변성 온도는 낮아진다 94. 인지질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요소 중 불필요한 것은 3. ATP, CTP, 포스폴리파스 A, B 95. 구연산 발효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발효액 중에 구연산 해수를 위해 탄산 나트륨 등으로 중화한다 96. 발효과정을 통한 탄소원의 대사 경로에서 엠던 마예우 파나즈 경로와 헥소스 모노우스페이트 경로 사이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4. 젖산의 생성 97. 필수 아미노산의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2. 생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품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98. 다음 중 발효법에 의해 구연산 제조시 필요한 것은 4. 에스퍼길루스 나이저 99. DNA를 구성하는 염기와 거리가 먼 것은 3. 우라실 100. 아미노산 대사의 필수적인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B6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피리딘